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수플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2022학년도 여름방학 수플림 커리큘럼을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커리큘럼이라는 건 사실 연초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 커리큘럼이 겨울에 진행했던 커리큘럼과 동일한데 여름방학에서는 여름방학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압축적으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 어떤 과목 개설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학습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까지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본 수행 커리큘럼이 이렇게 크기 다섯 덩어리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과 문제풀이의 중간에 있는 과정까지 포함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 베이직, 개념 완성, 블루라벨, 자의스토리, 블랙라벨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커다란 기본 커리큘럼이고 사실 우리가 고 1, 2 커리큘럼에서는 호흡이 굉장히 짧죠. 중간기말, 중간기말 그리고 크게 1학기, 2학기 구분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뭔가 난이도에 따르는 그런 과정보다는 과목에 따르는 과정에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잘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학 하하가 2학기 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건 다시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수학 상을 공부했던 것처럼 반복한다라는 과정에서 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고 대신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학 1이랑 수학 2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둘 다 1학기 때 털고 2학기 때 선택과목을 공부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고 수학 1이랑 수학 2를 1년 내내 학습한 학교도 있기 때문에 뭔가 학교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렇게 각각의 과목에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 1을 1학기 때 했기 때문에 나머지만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대신에 수학 1에 대한 문제풀이는 추가가 돼야 되겠죠. 문제풀이는 추가가 돼야 되겠지. 1학년 같은 경우는 수학 상에 대한 문제풀이를 따로 처음부터 시작한다라기보다는 모의고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압축적인 내용들로 복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한데 수학 1은 전범위 다시 문제풀이를 진행해야 된다는 면에서 아무래도 여름방학 때는 이런 아이들이 있죠. 이런 아이들이 2학년한테는 조금 더 중요하게 다가갈 거예요. 블루라벨, 자이스토리, 블랙라벨. 자기가 만약에 저는 개념을 한번 싹 다시 하고 좋습니다. 다시 하고 싶습니다. 그런 친구는 무조건 블루라벨이죠. 블루라벨이라는 강좌가 개념과 문제풀이에 딱 사이에 있는 그런 강좌인데 개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착착착 정리해 나가면서 문제풀이까지 어떤 문제들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지 정리한 강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크게 이렇게 다섯 가지 단계는 동일하게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수학을 잘하게 되는 단계가 있잖아요. 수린이라고 얘기하는 처음 과정부터 유형학습하고 양치기 고난도 파이널인데 사실 여름방학부터 여러분 겨울까지는 이 다섯 가지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조건 예예요. 무조건 예예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많이 풀고 일단 연습을 많이 해야 무언가가 됩니다. 절대로 내가 열 문제 풀고 열 문제 시험에 나온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일단 많이 해야 돼. 일단.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몸 되게 좋으신 분들 있잖아. 벌킹이 많이 되신 분. 일단 많이 먹어야 돼. 일단 많이 먹어서 크게 해놓은 다음에 정리를 하는 거거든. 문제를 많이 풀어놔야 무언가가 해결됩니다.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수학 상, 하 과정 구분 없이 수학 1, 2 과정 구분 없이 일단 많이 푸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는 이 문제집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지. 2학기 때는 수학 하 자유스토리가 진행이 될 텐데 수학 상이나 수학 하나, 수학 1이나 수학 2나 여러분이 자유스토리 문제집으로 학습을 하시는 게 선생님 생각에는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자유스토리 문제집에 1,700문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1,700문제 정도 되는 양치기를 하는 게 무엇보다도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유스토리 여름방학 때 포인트를 좀 맞추시는 게 좋고요. 보시면 숙근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9월에 모의고사가 있고 11월에 모의고사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3월달 모의고사처럼 모의고사는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시험이다라는 게 절대 아닌 것이 2학년은 이제부터 여러분들 3학년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학년이 될 것이고 1학년도 이제 점점점 모의고사를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지역은 안 들어간다. 혹은 우리 지역만 들어간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점점점 그 농도가 좀 진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를 통해서 기숙사 배정을 한다든지 등등등에 대해서 여러분이 점점점 다가올 거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는 자유스토리와 숙근 모의고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블랙라벨은 아무래도 여러분 시험 직전에 뭔가 시험 직전이나 시험 기간 때 심화 문제를 위해서 도움을 받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자유스토리와 숙근 모의고사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여름방학 때 중요한 커리큘럼이 있을 텐데 자유스토리는 성격이 좀 나머지 블루라벨이나 블랙라벨과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블루라벨이나 블랙라벨 같은 경우에 문제를 차근차근 씹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떤 걸 요구하고 있고 어떤 공식이 쓰이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는 것이 이제 블루라벨과 블랙라벨인데 자유스토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문제집에 1700 이상 문제가 들어있고 선생님은 그걸 모두 다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시험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가장 빨리 풀리는지를 안내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바로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쭈루룩 설명을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유스토리는 같은 유형의 문제가 적어도 막 10개, 20개, 왕창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자마자 바로 답을 내는 문제도 많을 것이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요.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 당연하게 여러분들은 뭔가 시원한 느낌이 있겠지만 어떤 것도 주의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정작 시험장 가서 고민하는 거는 내가 아니거든. 여러분이거든. 나는 고민할 시간이 바로 2, 3초 내에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적어도 5분 이상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복습이 되게 중요해요. 와 저 선생님 정말 빨리빨리 푸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풀이 과정을 빨리 안내해 드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스토리 문제 풀 땐 그게 좀 극대화가 된다. 자기가 아직은 문제 풀이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블루라벨 혹은 나머지 개념 완성을 통해서 수업을 들어야 되겠지만 자기가 좀 양치가 필요하다. 벌킹을 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자유스토리를 통해서 도움받으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 숙군모의고사는 점점점 비슷한 모의고사가 돼버렸죠. 고육, 교육청 모의고사와 아주 유사하게 맞춰져 있어요. 점점점 그게 완성도가 뛰어나졌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나오는 고1, 2 모의고사가 없는데 숙군모의고사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이 정도면 충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가 1번부터 30번까지 구성이 되는데 어떠한 호흡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출 문제의 분량이 더 많지도 않고 전혀 낯선 새로운 문제를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숙군모의고사가 아주 중요한 커리큘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근데 이미 나는 전 벌킹업을 했고 모의고사도 사실 절실하게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는 친구들은 신화 문제 다루는 블랙라벨로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리니, 유형학습, 양치기, 고난도, 파이널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여름방학은 조금 더 간결하게 양치기, 파이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셔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방학 때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자면 수리니, 유형학습, 양치기, 고난도, 파이널 다 해야 되지만 여름방학은 시간을 먹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뿅 이렇게 가시는 게 조금 더 압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지만 여름방학부터 겨울방학 때까지 여러분이 진행해야 되는 과목 특성은 겨울방학처럼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압축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벌킹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많이 하시고 모의사까지 준비하는 거에 여름방학 때 포인트를 맞추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2학기에 포인트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2학기는 생각보다 여러분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름부터 시작해서 가을 되면 바로 다음 커리큘럼을 준비하거든요. 여러분 기말고사 끝나면 바로 다음 거 보잖아. 그러니까 1학기에 비해서 2학기는 한 두 달 정도 좀 좁아요. 그러니까 2학기를 얼마나 빠르고 알차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음 학기, 다음 내년이 뭔가 달라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테니까 여름방학 여러분 훅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2학기 훅 지나가 버려요. 1학기 때부터 훨씬 더 빨리 지나가니까 준비 잘 하셔가지고 2학기도 알차게 여러분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강의해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